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앞쪽에 붙어있는 말이 relational이잖아요 relation이라고 하는 말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정체성을 규정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표라고 하는 형태로 데이터를 다룬다라고 하는 굉장히 혁명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지금부터 살펴볼 얘기인데 우리가 표를 사용하다 보면 표가 비대해져요 그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면 표를 여러분의 피로에 따라서 잘게 쪼갠 다음에 그 다음에 또다시 여러분의 피로에 따라서 쪼개진 표들을 이렇게도 결합하고 저렇게도 결합하는 걸 통해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표인데 원래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것과 같은 환상적인 표를 만들 수 있다 라고 하는 마법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구사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전혀 이해가 안 가죠?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지,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환상적인 기능인지를 지금부터 살펴봅시다 저는 스프레드시트에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표를 가져왔습니다 이 표를 만드는 게 있다는 가장 중요한 기능인데 그 다음으로 중요한 기능이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이 이제 컴퓨터 공학을 공부하실 때 수동으로 할 수 있는 일만 컴퓨터는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수동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컴퓨터가 한다 그럼 이제 특이점이 온 거죠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 겁니다 아무튼 그런 세상은 앞으로 당분간은 금방 오지 않을 거지만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이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기한테 자동화를 시키기 전에 수동으로 먼저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이 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그걸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우리 토픽 테이블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 토픽 테이블은 전혀 문제가 없는 아주 이상적인 표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표를 유지하다 보면 정보가 더 복잡해질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 각각의 글을 누가 썼나? 라고 하는 정보가 추가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name, profile이라고 해서 그 글을 쓴 사람에 대한 소개 글이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그럼 이걸 이렇게 해볼까요 이름은 첫 번째 글은 egoing이 썼어요 그리고 egoing이라는 사람은 developer예요 그리고 두 번째 글은 역시 egoing이 썼기 때문에 내용이 똑같은데 세 번째는 drew라는 사람이 썼고요 이 사람은 database administrator 줄여서 dba 라는 직군에 있는 사람이라고 쳐봅시다 자 여기 있는 표에서 어떤 문제점이 보이나요?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정보공학을 공부할 때는 여러분이 꼭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극단적인 사고를 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얘는 극단적인 사고는 여기 지금 표가 행이 몇 개가 있어요? 세 개죠 그런데 얘를 세 개가 아니라 극단적으로 1억 개가 있다고 상상해 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얘가 1억 개가 있다고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이 그 문제가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환상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아직 극단적인 사고를 갖지 않은 상태니까 상상력으로 극단적으로 상황을 비관적으로 상상해 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게 빠지면 사고가 나요? 자 여기 보면은 egoing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두 개의 글을 작성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egoing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프로필을 바꾸고 싶다 그래서 매니저로 바꾸고 싶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여기 있는 egoing이라는 사람은 지금 몇 행이라고요? 두 개라고요? 1억 개라고요 여러분 1억 개라고 꼭 생각해 주셔야 돼요 지금 생각 안 하고 계신 분 빨리 생각하세요 자 그럼 1억 개를 우리 한번 즐거운 마음으로 수정해 볼까요? 자 여기에다가 매니저라고 이렇게 하고 여기도 매니저라고 1억 개를 수정을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계산 한번 해볼까요? 하나에 1초씩 걸린다 일십 백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억 그러면 3년 뒤에 끝납니다 기쁘죠? 자 이렇게 중복이 무섭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상황도 생각해 볼까요? 여기 있는 egoing과 여기 있는 egoing은 서로 이름도 같고 또 뭐죠? 그 직업도 같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에요 그럼 이거 한 번에 우리가 기술적으로 한 번에 바꾸는 게 돼요? 안 되죠 또 예를 들어서 태호 라고 하는 분이 음... 저자이긴 한데 아직 글을 쓰진 않았어요 그러면 이분의 존재를 우리가 이 표상에서 나타낼 수 있나요? 없죠 이분은 글을 쓰기 전까지는 우리의 정보시스템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때요? 5만 가지 문제가 다 있죠? 자 이런 문제를 극복하는 정말 신박한 방법은 표를 쪼개는 겁니다 제가 표를 한번 쪼개 볼게요 일단은 여기 있는 이 topic이라고 하는 테이블은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렇게 붙여넣기 했습니다 그리고 저자에 대한 내용만 표만 이렇게 가져와서 제가 붙여넣기 하구요 자 그 다음에 id 값을 일단 주고요 그리고 이거는 also라고 하는 이름의 표로 만들 겁니다 자 이렇게 됐죠? 그리고 id가 1번인 사람은 이름이 ego잉이구요 그리고 profile은 매니저에요 그 다음에 topic이라는 테이블에다가 author 테이블에 id를 적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첫 번째 글은 누가 작성했어요? ego잉이죠? ego잉은 id가 1이죠? 그럼 여기다 1이라고 적는 겁니다 자 오늘 두 번째 글도 ego잉이 적었죠? 그럼 여기다 1이라고 또 적어요 세 번째 글은 두루가 작성했죠? 두루가 아직 없으니까 2번 두루 dba 그 다음 2번이라고 이렇게 적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만약에 첫 번째 행을 누군가가 읽을 때 해석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첫 번째 글은 오라클이고 이 글은 author id가 1번이니까 1번을 author 테이블에서 찾아서 아 이건 ego잉이라는 사람이 썼고 그 사람은 매니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전에는 만약에 ego잉이 매니저에서 dba로 아니 dba가 아니라 developer로 바뀌었다 그러면 developer developer를 1억 번 수정해야 됐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비효율적이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각각의 행이 이제 작은 데이터가 아니라 행 하나가 1기가짜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 여기는 이 데이터가 있죠 그러면 1억 개면 1기가 곱하기 1억이잖아요 그럼 우리의 소중한 그 저장 공간이 흥청망청 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라클은 엄청 비싸잖아요 예 아주아주 안 좋은 상황인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을 매니저에서 developer로 바꾸고 싶다 그럼 우리가 표를 쪼개면 그냥 여기에서 하나의 행만 우아하게 developer라고 딱 수정하면 이 topic 테이블에서 1억 개 행에서 1번 아이디를 가리키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 번에 수정되는 폭발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다 라는 겁니다 또 이 테이블상에서 분명히 저자인데 글을 한 번도 쓴 적이 없는 사람은 오토 테이블 안에서만 존재할 수도 있다 라는 거예요 대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만약에 이름이 egoing이고 직업도 developer인 사람이 존재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 테이블에 id 값이 1번인 행과 별도의 id 값을 가지고 있는 행을 통해서 정보가 똑같다고 해도 다른 사람으로서 존재할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즉 이게 뭘 통해서 가능해진 거예요? 하나의 거대한 표를 우리가 성격에 따라서 쪼개는 것을 통해서 엄청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린 이것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표를 분해하고 그리고 피로에 따라서 다시 조립한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바로 분해라고 하는 측면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급하시겠지만 지금 제가 한 얘기를 여러분도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아니면 어딘가에 글로 한번 써보시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가 설명이 안되는가를 꼭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 그리고 그것을 충분히 음미한 다음에 다음 영상을 보시면 행복하실 거예요 행복합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